자 이번 시간은요 사순식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해줄 신앙서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신부님과 계속 이어갑니다. 미래사무역보소 소장이자 인천가톨릭대 사목신학 교수이신 김상인 필리포 신부님 이어갑니다. 네 가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더 오래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좋으세요? 다행입니다. 신부님께서 또 강의 후에 책까지 소개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런 시간을 배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래서 소개해주실 책이 어떤 건가요? 오늘은 특별히 차동엽 신부님의 유고 시집을 준비했습니다. 차동엽 신부님의 유고 시집이요? 네 무척 생소하실 겁니다. 시집 보통 신부님께서는 그냥 여러 가지 단행본을 서적을 내셨는데 시집에 대한 종류는 한 번도 내신 적은 없습니다. 두 권의 시집을 신부님께서 내신 건 아니고 기존에 나와있던 발표된 시들을 제가 모아서 엮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차동엽 신부님이 또 시위를 쓰셨고 그걸 엮으신 이 책이 나온 거군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신부님은 저는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특집 생방송으로 하면서 신부님을 모셔서 얘기를 잠깐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교황님 말씀보다도 신부님 말씀해 주시는 게 저에겐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와서 참 좋았거든요.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강의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최유 씨. 저는 차동엽 신부님 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높은 목소리로 방역 있고 아주 속 시원한 강의를 들려주시던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그런 강의도 있고. 저희는 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책 구절에 보면 말을 다스리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부님 책을 보면 이렇게 실천해라라는 실천사항도 나와 있는데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라. 가족들한테도 좀 격려의 얘기를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 책에서 보면서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로 사람들에게 뭔가 더 희망을 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책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말을 다스리라. 그리고 또 천근말씨라는 책도 내셨으니까요. 말을 다스리라는 그 무지개 원리 일곱 가지 법칙 중에 다섯 번째인데 저는 그것도 그렇고 두 개를 더 뒤로 가면은 20대 때 굉장히 큰 힘이 된 법칙이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나운서가 되기 전이어서 아나운서를 꿈꾸고 대학교에서 방송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큰 힘이 됐거든요. 네. 무지개 원리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나온 희망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희망의 귀환이요. 네. 그래서 희망에 대한 부분. 왜? 지푸라기,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희망이라고 외쳐라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희망을 이렇게 잡아라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그런 힘으로 삶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네. 차정우 신부님이 강노는 굉장히 박력있게 하셨지만 글은 참 따뜻하게 또 쓰시잖아요. 격려의 이야기도 많고 따뜻한 말도 많아서 신부님의 시도 저는 엄청 기대가 되거든요. 평소에도 시를 많이 쓰셨나요? 신부님께서는 상당히 문학적인 감각이 있으시고 시를 좋아하십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그리고 책을 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서술 형식으로 써있다가 뒷부분을 항상 잡아주고 마무리하는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목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하였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워낙에 시랑 또 친하셨다는 건 이번에 제가 사실 처음 알게 돼서 이 시집이 더 궁금해집니다. 제목도 궁금해지고 눈에 딱 들어오네요. 참 소중한 당신, 너는 내 사랑. 이 제목인데요. 신부님 제목만 들어도 정말 좋은데요. 참 소중한 당신, 그리고 너는 내 사랑. 뭔가 누군가를 엄청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두 권의 시집의 내용들이 좀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처음에는 이 시집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때 신부님께서는 아까 시를 좋아하셨나, 시를 관심 있으셨나 할 때 참 소중한 당신이라고 하는 정기관의 잡지 그 다음에 상복정보라고 하는 겨골관 잡지가 있습니다. 연구소서 나오는 거기에 시를 기구하셨습니다. 맨 앞에 편집자의 글이라는 거에 그거를 모아서 신부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시집을 하나 꼭 내줘. 유구시집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시집을 내줬으면 좋겠어라고 아신 적이 있습니다. 유언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의 시를 다 모아서 제가 분석을 하고 11개의 카테고리로 주제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한 권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는 존재에 대한 소중한 당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로 엮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신앙관에 대한 부분으로 너는 내 사랑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목은 신부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던 표현이었습니다. 참 소중한 당신 그 다음에 너는 내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시집을 추리시면서도 신부님께서도 마음이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부님은 20년 전에 그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는 높은 톤의 격정 읽기 강하게 하셨는데 항상 인간적으로 대하실 때는 옆에서 너무나 따뜻한 아버지로 형님으로 또 삼촌처럼 그렇게 보듬아 안아지고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를 읽게 되었고 되게 많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신부님도 엮으시면서 많이 느끼셨겠네요. 신부님의 유언으로 이제 두 권의 시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두 권의 시집 책을 저에게 소개해 주실 텐데 어떤 부분이 신부님한테 제일 마음에 와 닿으셨을까요? 수많은 시를 다 읽어봤는데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 제목처럼 첫 번째 권에서는 참 소중한 당신이라는 시와 두 번째는 두 번째 유고시집 제목처럼 너는 내 사랑이라는 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책 제목을 딱 단 시이기도 한데 그러면 신부님 낭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참 소중한 당신 한입 의미로 피어나기 위해 미소 짓는 당신 아주 작은 생명의 움에서 소중함의 함성이 오물거리는 몸짓에서 소중함의 얼굴이 남몰래 훔치는 눈물에서 소중함의 목마름이 그대로 우리 품에 스며듭니다. 당신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한자로 사랑이 되기 위해 생애를 태우는 당신 거짓의 꽃밭 속에 진실의 씨앗을 심을 때 얼어붙은 마음들의 따스함의 밑볼을 지필 때 바람처럼 스치는 인연에 가슴을 여밀 때 벗을 위해 목숨 바친 네 모습이 스칩니다. 당신의 믿음은 소중합니다. 별 하나 바라보며 내일의 비상을 노래하는 당신 부러진 나래에게 희망을 속삭이며 깜빡이는 심지에 격려의 기름을 부으며 이른 새벽에 이슬 모아 홀로이 기도하며 미명을 뚫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꿈은 소중합니다. 참 소중한 당신 신부님이 낭독해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언젠가부터 누군가의 귀한 마음을 귀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상처받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걸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게 순간들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소중한 당신과 인터뷰를 해서 표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제가 귀하게 못 느꼈던 것 같아서 이제야 깨닫네요. 그리고 그 19절 중에 존재, 믿음, 꿈 이게 참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우리 오다주 가족들에게 다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소중하고 신앙, 그 믿음이 소중하고 가지고 있는 꿈이 소중하다는 거. 지현 씨도 소중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혜 씨도 소중하고. 네. 신부님도 소중하고요. 이렇게 또 따뜻하게 훈훈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신부님 덕분에. 두 번째 시집에 있는 시도 저에게 소개시켜주실 시가 있나요? 두 번째 시는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인 너는 내 사랑입니다. 너는 내 사랑. 내가 무릎을 꿇기 전에 나 너를 반긴다. 내가 입술을 떼기 전에 나 너를 듣는다. 내가 눈물을 흘리기 전에 나 함께 흐느낀다. 내가 너무 늦었다고 단념하기 전에 나 내게 응답한다. 나는 내 하느님, 내 오장육부를 만드시니다. 네, 너는 내 사랑. 네, 맞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보고 계시는데 맨날 우리만 안 보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요. 마치 거룩한 변모 추길에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를 했지만 그 다음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고. 신부님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묵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순 시기에 읽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채윤 씨 듣고 어떠셨어요? 사실 저 울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참았는데 그 구절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네가 입을 떼기 전에 내가 이미 듣고 있다는 말.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보통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되게 많이 뭉클했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듣고 계시는. 신부님, 차 신부님 유고시진 말고 또 준비 중인 책이 또 다른 책도 있을까요? 저희가 후반기 때는 신부님 선종 1주기 기념으로 해서 신부님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부님께서 많이 쓰신 교육에 대한 부분들, 또 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스마트 버전이라든지 또 기도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책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오셔야겠네요, 오다수에?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 뭐예요? 초대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바로 다음 주에 초대해 자주 뵙길 바라면서 오늘 또 이 두 권의 책 소개해 주셨네요. 귀한 책 소개까지 신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